와우 흠 아 혹시 왕도사 자리 좀 부탁드립니다 카데나 배려 좀요 여러분들 그게 제일 인기 많은데? 노약자 한 번 배려 노약 배려 좀요 노약 공격 원래 그런 말이 있어 카데나한테는 자리 맡겨도 된다 어차피 2시간 사냥을 힘들어서 안 한다. 선생님 어지러운데 제자리 사냥해주시면 안 되나요? 와 요즘에 채팅도 보시네요? 아니 이게 왕도에서는 쾌적해 나름대로 카데나도. 성벽 같은 데 가면 이제 채팅은 30분 동안 못 봄. 아 근데 라라 사냥 보니까 진짜 좀 빠지긴 한다. 근데 라라가 그냥 힘들던데. 지금 라라를 부캐로 키웠는데 라라 별로던데. 근데 라라 근데 그 정도 아니겠네. 설치? 어 설치해야 돼가지고. 아 윈블를 해서 그런구나? 라라가 다 됐라고 하는 사람이 있네? 아니 루야는 설치만 하면 매소도 안 먹으러 가도 되잖아. 아니 그 설치가 되게 까다로워요. 아니 1분이면 그냥 에르더 파운틴 까는 속도인데 개꿀아닌? 근데 양쪽에 깔아야 되잖아. 사이드. 이게 원래 자기가 겪는 거랑 이제 그런 거지. 밴드 입장에서 라라 개꿀이다 아는 거고. 설치 편하다는데? 난 힘들다는데. 아 윈부 하면은 사상이 저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겪는 일이 있으니까. 윈부 입장에서는 라라가 진짜 힘든 직업이지. 근데 설치하면 너무 힘들었어 난. 윈부의 평균. 윈부 평균이다 저기. 절반은 나. 이건 나도 좀. 이건 비적도 좀. 뭔 개소리야 똑같은 딸깍이면서. 아니 저 말하면 안 해. 그러니까 나는 카데나로 1 재백을 한 다음에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눈이 실피줄이 터져 있었어. 눈이 안 일어나서.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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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봤자 봤자 봤어. 근데 원래 안 보시잖아요. 대신창을 못 봐. 원래 안 보시는 게 아니라 난 내가 보고 싶을 땐 그래도 봐. 근데 그때는 못 보는 타이밍이야. 맞아. 봉제가 이겨야 한다여서 깜짝 놀랐는데. 하하하하. 모르기 때문에. 하하하하. 자기 직업이 불합리함을 느끼면은 카데나를 한번 해봐. 그런 불구함이 느껴져. 아니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떼떼님 방송 보는 걸 좋아해요. 하하하. 재획이 더 즐거워집니다. 그러니까 좀 더. 띠웅.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 한 10만원은 마무리하자 근데. 더 이상 하는 건 극복이네 어. 솔직히 10만원 했는데도 안 뜨면.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긴 해 그냥 안 하는 게 맞아 그때는. 아 일단 근데 선택은 너가 하는 거기 때문에 너 알아서 해. 조금 도와주시고 있나요? 에이. 넣었는데 그지랄하는 건 정말 아니지. 제발. 아 나도 봐야 되는데. 아 끝났구나 갈게. 진짜. 4천 개 받았으면 딱 그. 다 벌었네. 에이. 아 제발. 아니 하나도 안 나온가. 아니. 과자. 먹어주면서. 잠시만요. 아이스크림도 한 입. 해주면서. 아이스크림. 초코 아이스크림. 아 감사합니다. 초코맛. 먹어주면서. 디바 13개. 13번 했는데. 얼마나. 100만원 넘은 것 같은데 이거. 과자 한 개. 먹어주면서. 아. 바로 해드릴게 잠시만요. 애기 주현이. 과자 한 개 더 먹어주면서. 아니. 아니. 하나 더. 하나 더 줘야지. 아이고. 딸기 아이스크림 한 개. 먹어주면서. 아이고. 물 한 잔 해주면. 자. 아이고. 뿌띠 레인 한 번 더. 오. 나왔다. 초록색 나왔고.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일단. 일단 해놔야 돈이 있다. 관전 피드백에서. 자석패 풍선. 존나. 웃기긴 하다. 근데 만약에 저 자석패 안하고. 관전 피드백. 그..랑. 그거만 했으면. 오늘 40만원 벌긴 했는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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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하루 벌어서. 하루 쓰네. 하! 하. 아 500개. 부럽다. 아. 아. 제발 뽑아. 제발. 아. 야. 빛 다른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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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14개? 네가 14개? 아니. 시. 아 진짜 이거 맞아요? 야 누나 나 네이버에 디라벨 14개 쳤거든? 이런 글이 있어 뭐라고? 14연속 디라벨 먹은 도박의 위험성 이 사람도 아니 있었어? 아니 나 그냥 쳐봤거든 네이버에 여기 계시죠? 나 이렇게 검색했거든? 봐봐 이거 봐봐 디라벨 14개 쳤는데 이거 봐봐 힘 빼네 먹었다고 표현하는 거 존나 웃기네 먹은 후에 먹은 후 아니 관전 피드백은 주현이가 다하고 돈은 넥슨이 번데 아니 메이플을 너무 오래 해서 머리를 다쳤나봅니다 메이플을 너무 좋아 아 진짜로? 아니야 주현아 되게 속상해서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그거야 아 손 난다 아 나 이거 주현아 진짜 근데 X같긴 하다 아 근데 운이 너무 없다 근데 진짜 저렇게 안 뜨는 건 말이 되나? 근데? 그니까 자꾸 열 마리씩 잔잔 말이 돼서 그래 한 두 마리씩 해서 그래 그니까 한 번에 쓰면은 띵! 어디? 떴다고? 뭐? 와 마귀단이다 와 레전드 와 나 이거 22성 도전해야겠다 마귀단 와 32억이야 노작이? 아니 개비싸네 뭘 뽀빠이야 뽀빠이가 아니라 뽀빠이야 멍청아 누나 마귀나 안팔아? 마귀나? 아 내가 이거 붙일 때 써야돼 깨질거야 아 지금 깨질거라 왜 깨질거야 라는 생각을 해 못올라가야지 안올라갔다고 저 스타포스 할인 샤타포스 때 하면 되겠다 샤타포스 샤타포스 때 이것도 해야 돼 응 아이고 샷 이것도 해야 돼 아 누나 근데 이거 진짜 내가 메이플 안하는 사람이긴 한데 이 정도 스펙같이 찍어본 적 없는 사람이긴 한데 응 에디에서 똥냄새가 스그나게 올라오긴 한다 Tobler 아니 그게 아니 코 푸는 정도고 시원이는 똥 싸러 갈 때 극이 다르긴 해 극이 다르잖아 맞지 맞지 맞지